다음 달 10일 대전에서 개막하는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개막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종식 기대감 속에 당초 우려와 달리 참여 도시가 빠르게 늘면서 성공 개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이번 국제 행사인 만큼 자원봉사자들도 남다른 각오로 총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열리는 대전컨벤션센터 외벽에 총회 주제를 날리는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대형 포스터가 부착됐습니다. 대전 UCLG 총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공식회의와 스마트시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총회 개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참여국가는 100개국을 넘겼습니다. UCLG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111개국에서 357개 도시가 등록해 신청을 마친 40개 국내 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397개 도시에서 2,4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당초 목표한 1,000개 도시에는 못 미치지만 33개국, 60개 도시만 등록했던 지난달 초에 비하면 참가국은 4배, 참여 도시는 6배 이상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종식 기대감 속에 국제행사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참가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500여 개 도시에서 5천여 명이 대전을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행사는 한 달 전부터 참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비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경우 호텔 오노마와 롯데시티 호텔 등 8개 호텔에 720객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만큼 UCLG 총회 자원봉사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개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UCLG 총회 조직위는 총회 기간 싸이가 참여하는 K-POP 콘서트와 세계시민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들이 열리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해외 방문객